어머니 말하시길 안돼 이러지마요 입에 달고 다녀야 여자란다 Listen 왜 그러니 답답하게 때가 어느 땐데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여자들은 그래야 된대 그렇게 아껴 따주면 받은 놈은 고마워한데 하기에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게 오래간대 처음엔 아이고 귀여워하지만 결국 섹시한 여자가 좋대 순진한 맛은 잠깐 그 다음엔 재미없대 날라리가 와서 네 남자 뺏어갈텐데 그럼 그게 뭔데 그러니 나랑 노는게 어때 한세계 한사랑 그 사람도 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에 굽어 아껴둘래 내게 올 그 사랑위해 궁금해도 참고 난 사랑 볼래 때론 달콤한 new home 한마디의 home 넘어갈 것 같지만 허벅지를 찌르며 눈을 질끈 감으며 돌아설래 야 야야 한번 살다 죽는데 좀 재밌게 살자 젠장 땀 좋으라고 사니 즐겨야지 나 원참 네 나이가 몇이니 지금이야말로 한창 즐겨야 될 시기야 왜 그래 참나 환장하겠다 정말 이제 건가 막장까지 왔는데 왜 책을 덮니 함께 동참한 난 그런 뭐니 마무리하자 참 거참하여 평생에 한사랑 그 사람도 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에 굽어 아껴둘래 내게 올 그 사랑위해 궁금해도 참고 난 사랑 볼래 참긴 뭘 참어 많이 참았어 그만 참어 아끼긴 뭘 아껴 너무 아껴놔서 이제 썩어 너 계속 이런식으로 이르면 사람 잡어 놔줘 제발 내 제안을 좀 받아 날 위해서만 이러는 것 같아 나 그런 놈 아니야 이건 우리 사이를 걱정하는 진심어린 마음이야 믿어? 못 믿어? 왜 못 믿어? 정이야 오빠야 이런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흘러가는 대로 일대로 가자 흘러가는 대로 일대로 가자 누가 알rust이 몰라 누가 달린지 몰라 흘러가는 대로 일대로 가자 흘러가는 대로 일대로 가자 흘러가는 대로 일대로 가자 흘러가는 대로 일대로 가자 돌아가는 대로 믿는 대로 가자